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피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하면 빨리 늙는다 화장을 하면 정말 빨리 늙을까요? 많은 어머니들께서 딸아이들에게 화장을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을 하면 빨리 늙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이 주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색소나 방부제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에 남아 있으면 트러블 등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한다고 빨리 노화가 시작된다는 질문은 사실은 아니고요 다만 화장품에서 잔여물로 남을 시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을 잘 닦고 지우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클렌징만 잘 해준다면 화장으로 인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은 때리면서 하면 좋다? 로션이나 스킨 등의 화장품을 바르실 때 이렇게 얼굴을 때리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보통 크림이나 로션 등을 바르고 적당히 잘 문질러주기만 해도 충분히 잘 흡수가 됩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극, 너무 세게 때릴 경우에는 피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과하게 때리는 것보다는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적당히 문질러주시면 충분히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렌징 오래 할수록 좋다 요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클렌징은 당연히 메이크업을 지우고 얼굴에 노폐물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이 클렌징 성분에는 세정제 성분이 있는데 이 세정제가 기름때를 벗겨내는 기능이 있는데요 얼굴의 피부층도 일종의 기름때와 같이 기름으로 이루어진 성분입니다 그래서 강한 클렌징 폼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이 당기는 느낌을 주게 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얼굴을 보호하는 기름층,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굴의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딱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 2분 내로 클렌징을 끝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클렌징을 오래 할수록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음으로 세안할 때 차가운 물을 사용하면 모공이 축소된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모공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피부를 이루는 구조물,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되려면 정말 높은 열을 지닌 고주파라든지 피부를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 강한 네이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비타민 A 성분인 바르는 레티놀 등을 수개월 이상 사용해야 모공이 조금 호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공을 차가운 물로 잠깐 축소된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모공이 축소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너도 나도 아이스버켓에 얼굴을 씻어내면 모공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각질 제거를 꼭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피부의 각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 각질이 떨어지는 주기를 한 달로 보는데요 피부가 가장 밑에 층부터 표면에서 떨어져서 나가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인공적으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피부의 각질을 꼭 벗겨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각질이 많은 경우 심하게 이렇게 침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각질을 제거하면 미용적으로 화사해 보이고 매끈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피부,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이러한 각질 제거를 과도하게 하시게 되면 민감성 피부, 가려운 피부, 따가운 피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각질 제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피부 관리법은 아니며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에는 오히려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 보통 건성인 분은 보습제가 필수이고 지성이면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피부 유형이든 어떤 종류의 보습제라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건성 피부에 맞는 두껍고 기름 성분이 많은 보습제와는 다르게 지성 피부는 조금 더 물과 같은 수성이 높은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이 좋습니다 본인이 지성이고 기름이 많기 때문에 보습제를 사용하면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부터 본인에게 맞는 종류의 보습제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흐린 날에도 자외선 투과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봄, 가을, 겨울 특히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름이 자외선이 가장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겨울에도 자외선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자외선 지수도 여름 대비 낮을 뿐이지 충분히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라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즉,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 이것 또한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해서 비타민 D 레벨 합성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 차단제와 관계없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통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 D 합성을 늘려야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겠다는 방법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자연, 천연 제품이 무조건 좋다? 자연 제품, 천연 제품, 유기농 화장품 무조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천연물로 이루어진 화장품들이 오히려 특정 사람에게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합성으로 만들어진 성분들은 오히려 화학 구조나 성분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더 저희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천연물은 오히려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제품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피부 상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탈모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머리가 더 빠진다?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본인이 탈모인 것 같은데 심하지 않을 때 탈모약을 시작하길 망설이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먹다 안 먹으면 더 빠지는 거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먹다가 끊으면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탈모약을 드시지 않았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약은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머리를 아주 다시 돌려서 다시 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탈모가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바로 약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클렌징이 더 잘 된다? 보통 얼굴 세안, 클렌징의 목적은 화장 및 자외선 차단제 등 얼굴에 사용한 제품을 제거하고 노폐물이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정제를 사용해서 얼굴에 노폐물, 기름때, 화장품 등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클렌징 디바이스는 이러한 클렌징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 찌든 때까지 다 벗겨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시중의 제품들을 보면 클렌징 브러쉬, 초음파 기계, 진동 기계, 실리콘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클렌징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물과 부드러운 스킨 클렌저, 그리고 손 이 세 개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개로 클렌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클렌징 디바이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의 피부가 너무 기름이 많고 모공이 잘 깨끗하게 세안되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면 아하라던가 바하 성분이 들어간 클렌저 등과 같은 화학적 클렌제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클렌징 디바이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과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톡스를 사용하다 중단하면 주름이 깊어진다? 이것도 걱정하시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보톡스의 효과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미간 주름이나 이마 주름 등을 완화시키고 비대한 사각턱 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걸 하다가 안 하면 주름이 더 깊어진다든지 얼굴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톡스를 맞다가 다시 안 맞으면 다시 근육의 힘이 돌아와서 주름이 다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맞다가 안 맞는다고 더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레이저 관련해서 많이 듣는 가장 질문 베스트입니다 레이저를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진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토닝 같은 걸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시술 등을 하게 되면 콜라겐이 증가시켜서 오히려 피부를 두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소에 피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상식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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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